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친구 호동. 왜? 우리 어제 만났나? 아유. 무슨. 무슨. 기싸움, 기싸움. 원래 전학생과. 나는 아직 기억이 없거든. 나는. 호철이 호동을 만났다고. 아니, 나는 되게 친한 것 같지. 왜냐하면 너무 팬이라서. 이게 호동이가 되게 좋은 척을 많이 하잖아. 막 이거. 뿅! 고쳐라. 너가 막 뿜뿜 해봐. 뿜뿜 호동이라는 거.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. 오른쪽에서 45도를 내려야 돼. 근데 손만 내리면 안 되고. 어깨하고. 오른쪽에 같이 갈아와야 돼. 갈아서 사슴이 뽑으면서. 이 정도 타이밍. 45도 내려야 돼. 이렇게. 여기서 시작하면 돼. 이렇게 서고 생각하는 거야. 신기하다. 이게 대충하는 게 아니네. 그러니까. 이게 대박. 45도로. 이건 좀. 해봐, 해봐. 고쳐라. 숙소로 움직이는 거다. 뻔뻔해야 돼. 동시에. 동시에? 됐어. 시작. 뚜뿜. 뚜뿜. 고쳐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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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야 돼. 내가 봤을 땐 호철이 오늘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큰 거울 보고. 뿜뿜 따라해 본다고 분명히. 나는 돈 주고 거울을 사본 적이 없어. 욕심이 있잖아. 욕심이 있잖아. 난 거울 안 봐. 그건 알겠는데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친구 왜 뭘 그러지 말아. 솔직히 호동이가 이렇게 하면 주입을 시키는 것 같아. 남들한테. 나 귀엽다고. 자연스럽지 않고 동심을 보게 해. 자기를. 자기가 공유해서 한 번 호동이밖에 없거든. 호철이는 호철이라고. 호철이라고. 나는 호철이는. 내가 한 번 해본 적이 없어. 해봐. 호동이는 호동이 하는 자연스러운데 호철이지 한번 해봐. 해봐. 지금 담장. 호철이는. 호철이 웃을 때 너무 귀엽지 않아? 호철이 웃을 때 너무 귀엽지 않아? 엔젤 선수. 엔젤 선수. 무슨 캐릭터야, 이게.